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불법 대부 다단계 판매 같은 민생범죄 수사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글을 파괴하거나 은어 신조어, 기호 등을 활용한 불법 광고물이 인터넷에 확산하고 있지만 검색이 어렵고 생성 삭제가 쉬운 온라인 특성상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하면 수사관이 일일이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검색해서 게시물의 불법성을 판단했던 기존 방식 대신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인터넷에서 막대한 양의 수사단서를 신속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